아는 거 아니예요. 오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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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돈도 안 내주시는 거잖아요. 아하튼 돼세요. 아하튼 돼야지. 아 그러니까. 엔진해도 돼요. 그때 무조건 아예 부끄러워. 아하 아하 근데 무슨 소프야. 하하하하하하하하 유리아 엑스트라 해줄게 하나 둘 셋 여기서 다 나와 계시는 거야? 미리 나와 계시는 거야? 너무 고마워요 나도 조금 크게 나올게 좀 찍어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2년 만에 여러분들 앞에 다시 섰습니다. 그때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. 아침에 나오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이번만 참으면 안 되냐고 합니다. 여보 미안합니다. 이번만큼은 무창겠습니다. 성남에 있는 어떤 상대원 시장에서 지지연 그렇게 연설을 하는 것을 봤어요. 후보님이 그걸 보면서 아 같이 눈물도 흘리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오해로워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냥 본능적으로 느끼고 좀 힘을 좀 보태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저 웬만하면 그냥 배우 안에서 먹고 사이려고 했거든요.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다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. 우리 또 이현종 구마족 잘하시죠. 또 이렇게 계약국인들을 사랑하고 아니요. 이제 좀 구마족이냐 또 열흑 олов block 아 않 않 않